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니입니다. 제가 벌써 발리에 온 지 5일째가 됐어요. 1월 화수목 오늘이 목요일이어서 5일째가 벌써 됐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.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여기 너무 좋아서 빨리 이 꿈이 끝나버릴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. 어쨌든 월요일부터 이곳에 있는 프라이벳 빌라에서 지금 월화수목 이렇게 4일째 묵고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사실 월화수목 계속 엄청 많이 싸돌아버려가지고 집에서 쉴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.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을 마셨기 때문에 하루는 여기서 좀 쉬어야지 이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릴렉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좀 시간이 생겨서 좀 투어를 해보려고 해요. 여기 프라이벳 빌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드릴 겸 정보도 공유할 겸 혹시 발리여행 기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 비디오를 보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그래서 저랑 함께 빌라 투어 준비되셨나요? 그러면 저 따라오세요. 릴렉스 좀 해볼까요? 릴렉스가 다같은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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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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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죠? 집에 가서 샤워하면 되긴 하지만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오! lizard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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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